출마 예정자와 주요 공약을 알아보는 순서, 오늘은 3명의 예비후보가 출마를 준비 중인 김해을 선거구를 최영태 기자가 소개합니다. 새누리당에서는 씨름 천하장사 출신의 이만기 인재대 교수가 대중적 인지도를 배경으로 지지층 확산에 나서고 있습니다. 학교 급식법 개정을 통한 급식 논쟁의 종식과 스포츠를 통한 도시재생산업, 조만간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도당위원장은 4년 만에 재도전에 났습니다. 좋은 일자리를 지키고 만드는 것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수요자 맞춤형 복지망 구축과 광역대중교통책의 도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소속으로는 외교통상부 사무관 경력의 이형우 변호사가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장유지역을 자립형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는 공약과 함께 열악한 지역 교육 여건의 개선, 그리고 분열된 김해 서부권의 통합에 매진하겠다는 생각을 내비쳤습니다. MBC 뉴스 최영태입니다. 4.13 총선 60일 전인 내일부터 자치단체장들의 정책활동이 제한됩니다.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나 정책발표회, 단합대회 같은 정치 행사에 참석할 수 없고, 선거대책기구나 선거사무소 방문도 제한됩니다. 또 정당이나 후보자가 이름을 밝히고 하는 여론조사도 금지됩니다.